여러분 고수가 별거 없어요. 고수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아무리 10년 해도 포인트 없이 하면은 6개월 한 사람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경매 검색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보면 11,968건의 물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볼 거야.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봐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죠. 이게 중요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경매 결과 이슈. 이 모든 유료 사이트에는 이 경매 결과 이슈 코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 낙찰된 것들 중에 이슈가 되는 거 포인트를 3개를 뽑습니다. 뭐냐면 가장 입찰자가 많이 참여한 거. 경쟁이 심했던 거. 또 하나는 가장 저렴하게 낙찰된 거. 감정가에 비해 3%, 5% 이렇게 낙찰된 거 나옵니다. 또 하나는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된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낙찰된 것 중에 베스트를 뽑아서 올려놓습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거제도 숙박시설이야. 이게 지금 가격이 73억까지 떨어졌는데 혼자 들어와서 굉장히 비싸게 받았는데. 이건 별론 것 같은데. 거제시에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이 그림을 그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건 좀 별로다. 그렇죠? 물론 몰라요. 조사해보면 알았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우선 굉장히 고가의 입찰이라서 이게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이슈가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보통은 고가의 입찰된 걸 딱 보면은 확실히 좋은 물건이에요. 확실히. 그 이유가 있어.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동네인데 35대 1이야 이 상황에. 그저께 그랬어. 저기 목요일날. 그래서 왜 이렇게 35명이 들어왔지? 알고 봤더니 뭐야? 그게 5천만 원인가에 낙찰됐는데 시세가 7천만 원인가 그래요. 35명이 들어왔어. 알고 봤더니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거기는 월세도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거래가도 실거래의 기록을 보니까 거래도 되게 잘 되더라니까요. 그런 거는 소액으로 하신 분들이 단타치기 좋잖아요. 근데 그게 충청도였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몰랐는데 남들은 아니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복귀하면서 조사를 통해서 어? 이 사람 얼마 벌었네? 어? 이래서 35명이 들어왔구나. 나도 다음에 여기에 물건 나오면 지켜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맹목적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포인트 없이 그냥 공부하면 그냥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다시 거꾸로 조사하는 거지. 그럼 다음에 그 지역에 그런 물건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배워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조사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살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이야. 이거 8%에 낙찰됐어. 8%에. 왜 그러지? 되게 신기해. 신기하네? 네? 2만 5천 원도 불허가 신청하고 2만 1천 원도 불허가 신청하고 뭐 왜 이런 거야? 17만 원짜리 땅을 세 평인데 토지가 세 평인데 이거 왜 살라고 했을까? 1만 4천 원이 낙찰받았네? 이동국 씨가 축구구만 두고 이제 경매하시나 보네? 그죠? 이동국 씨가 공유자 우선 배수 행사했네? 네? 그죠? 뭐야? 근데 이게 이거는 좀 관심이 안 가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학력을 끼고서 이렇게 진짜 막 10%에 낙찰받은 게 있어. 왜요? 감정가는 3억인데 임차인이 2억의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배당용으로 안 했어요. 대학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2천만 원, 3천만 원에 낙찰받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의외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다렸다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거를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드물어. 왜냐면 그 정도 떨어지려면 이렇게 유찰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느라고 몇 년 걸렸어? 1년 걸렸어. 1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돈을 써서 이제 관심 없어진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물건들이 경쟁도 적고요. 의외로 돈 되는 물건이 많아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진짜 벌었구나. 라는 공부가 또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산공역이었어. 며칠 전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삼천몇백만 원인데 1억 천 삼백만 원인가에 낙찰된 거예요. 근데 2등도 막 9천만 원 쓰고 막 이런 거야. 왜 그랬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섯 명이나 들어왔네? 지한대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이상하다. 한 사람만 실수로 잘못 쓴 게 아니라 2등도 9천만 원 때문에 썼다고? 뭐가 있나본데? 검색해봤더니 뭐예요? 재개발진 거야. 난 거기도 재개발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재개발 지어서 지하라도 산 거예요. 지금 사도 입주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낙찰 받은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200m 거리였나? 여러분 너무 잘했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몰랐잖아. 초보자분들이 애매하게 막 우왕좌왕 그냥 물건 아무거나 막 검색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포인트 있게 이런 거를 통해서 아 하고 여러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복귀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러분 실력이 늘 겁니다. 금방 늘 겁니다.